경남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가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 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해상조업 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할 것과 기상악화 시 출항을 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해 어업인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갑니다. 또 올해 시책사업인 어업 지도선을 통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등을 함께 실시해 도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경남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입니다.